서산경찰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20살 A 씨와 18살 B 군을 체포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9일 새벽 서산시 읍내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학생을 주먹과 다리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피해 학생은 친구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이튿날 성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A 씨와 B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